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외 드라마의 황태자 두클립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 드릴 이야기는 발달장애 아동을 둔 영국의 한 가족 그들의 사소하지만 특별한 일상을 조명해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는 작품이자 비슷한 소재의 그 어떤 드라마보다 현실적이라는 편과 함께 5부작은 너무 짧다며 팬들의 다음 시즌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시트컴 닥터후 뉴시즌에서 10대 닥터로 출연 역대급 호평을 받으며 프랜차이즈의 두 번째 전성기를 이끈 배우 일명 BBC 공무원이라고도 불리는 데이비드 테넌트의 색다른 면을 볼 수 있는 일상 코미디 작가의 경험을 토대로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영국 드라마 There She Goes 시즌 1입니다 인적이 드문 영국의 작은 동네 집 밖으로 발을 떼기가 무섭게 격한 실랑이를 버리기 시작한 아빠와 딸 얌전히 축구공만 가지고 노는 아들과 달리 일명 핵이빨 기술을 시전하는가 하면 본능적인 침대 축구로 상대를 압도하던 어린 소년은 결국 집에 있던 엄마까지 호출하며 실리듯이 차에 태워지게 되는데 사이먼 에밀리 부부와 아들 벤 그리고 발달장애를 가진 딸 로지까지 말하자면 집 앞 공원도 차로 이동해야 하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육아 생활을 보내고 있는 이 가족은 마음에 안 들면 깨무는 것이 기본값인 그녀와 야심차게 도전했던 밖에서 놀기에 실패하게 되고 이른바 눕방에 이어 먹방에 이어 백방까지 호락호락하지 않는 모습에 다음 미션인 밥 먹이기에도 고전하게 되죠 그러나 부부에게 이정도 육아 레벨은 난이도 죽여도 못 끼는 편 진정한 전쟁은 승리의 우유 세레모니와 함께 해가 지고 나서야 그 시작을 알리게 되는데 오늘따라 조금 일찍 쉬고 싶었는지 스스로 딸을 재우겠다고 나서는 아빠 사인만 잠을 오게 하는 방법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 냅다 눕히기부터 시도하는 그는 It's my monster. It's ears are so fluffy and they'll live happily ever after Daddy's going downstairs There. All right, darling. Come on. You stay up here and go to bed. 억지로 책 읽어주기에 이어 마지막 수단이자 요즘 아이들의 필수 장난감 아이패드까지 넘겨주며 잠시나마 육아에서 해방된 듯 했으나 로즈의 무한동력급 체력 어림도 없지. 스마트 태블릿의 방전과 동시에 다시금 충전되는 로즈의 무한동력급 체력 그야말로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의 그녀와 어째해야 할 줄 몰라 언성만 높아지는 아버지 난장판 직전의 상황은 흡사 모든 것을 깨우친 엄마의 등장과 함께 내 가족 전원이 같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한편 모든 것에 의연한 듯 보이는 에밀리에게도 절망스러운 과거는 존재했는데 누가 봐도 평범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난 후 일 핑계로 밖에서도 노닥거리는 남편을 이해해가며 애써 장애가 아닐 거라는 주변 반응에 수긍하며 나 홀로 육아 스트레스를 견뎌야 했던 그녀는 감춰온 감정을 하나 둘씩 털어놓게 되고 마침내 로즈의 장애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사이먼의 좋은 아빠 역할을 도와주게 되었는데 백지짱도 맛들면 낫다고 이제는 친데레 바깥 양반과 함께 로즈의 비범한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된 부부 그래도 여전히 방심은 금물이 한눈을 판 사이 다시 자유를 찾아 떠난 사이먼과 날이 갈수록 업그레이드되는 딸의 거품 목욕 루틴 에밀리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닌 전술가로서 두뇌를 풀 가동시키게 되는데 올커니 미끼 작전 상공 일명 거품 체스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엄마와 딸 서로의 수를 예측하고 움직이는 총성 없는 액션 전략 게임 이 가족의 파란만장 기발한 육아 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오션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지요 자, 과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들의 미래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장애 아동을 둔 가족의 현실보다 현실적인 이야기 영국의 웰메이드 드라마 태어쉬고지 시즌 1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